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현대그룹하고 삼성그룹 대우그룹의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나 삼성으로 간 친구들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되고 한 20, 30년 정도 뭐죠 지내게 되면 검사 체질이 완전히 몸에 베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정운영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겪었던 그 털을 저는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특수동 검사로서 지녔던 그런 소위 본인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난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예를 들면 60대 적어들었지만 젊은 나라고 별로 생각이나 삶을 사는 태도가 바뀐 게 없거든요. 쓴소리 잘하고 그 다음 굴종적인 태도 잘 안 보이고 울러 다니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과연 저 생각이 옳은가 다수의견이 옳은가 이런 걸 항상 여러분들 던져보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도 다루게 된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 다룰 때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거짓과 위선과 불의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뭐죠 책까지 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그 소위 말과 행동의 큰 골격과 빼대라는 것은 특수통 검사 그것이 아주 대통령 시절 내내 지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보니까 아주 멋진 그런 내용을 윤석열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처하고 있는 처신 문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신동화입니다. 신동화의 기자분이 쓴 글인데 아주 잘 썼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치근 거리에서 정치 초년부터 대선까지 보필했던 분이 익명으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이런 것을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데 제목이 가깝대에 멀든 윤석열과 나경은 끝내 결별하다. 비윤이다고 손가락질 할수록 나경은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방 놓지 않는 대표를 원한다. 본인이 원하는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김기헌이다. 그러나 김기헌을 표나지 않게 당대표로 만드는 애들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력이 없으면 그냥 나경은하고 김기헌이 맞붙게 내버려 두든지 나는 김기헌을 원하는데 나경은이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경은이 못 나오게 하려면 물밑작업을 해가지고 나경은을 주저앉히든지 이렇게 이러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개혁도 특수부 수사하듯 해야 된다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털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특수통 검사란 털을. 항상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게 나경은은 우리 편이긴 한데 괴력은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친륜 사이에서도 온건한 친륜들은 윤핵 간의 호가호의에 불만이 많다. 짧은 제목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나경은이 안 나오면 안철수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할 것이다. 당원들도 개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면 반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당내 경선이 얼마나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는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증거는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비교해보면 모바일 투표는 거의 뭐죠. 조작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편안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경은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집중포화를 퍼붓는 겁니다. 그건 뭐 보통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문 초기 정무와 정책에서 핵심 조언자 역할을 하던 여권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 재미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그래서 모셨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해보면 범죄자를 상대하는 검사로 평생 일해왔기 때문인지 세상을 좋은 사람 대 나쁜 놈의 구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느껴진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면은 쉽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는 2019년 8월 조국 사태 이후부터 늘 전선을 건너왔다고 여깁니다. 전선을 건너왔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조국 사태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 수사를 한 겁니까 떠밀려서 한 거죠 조선중앙동화가 매길 파헤치는데 안 할 수 있고 백일 수 있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백여 건의 여러분들 총선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다 깔아뭉개했지 않습니까 특수통 검사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택적 수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수사한다 이야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전선을 건너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꽃가마를 타고 온 거죠 마지막에는 그 동네의 선거 조작범들의 실수까지 덮쳐가지고 당선된 행운하지 않습니까 오죽 정신이 없었으면 사전투표에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당하고도 사전투표하고 지방선거까지 이러면 사전투표를 하니 저는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검찰 내에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 첫 건 중 절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느낀 바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흔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 챙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제대로 계획해 보겠다는 의지가 밖에서 보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에게 갠세이 해방을 놓지 않을 당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윤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계획해 보겠다는 의지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볼 때 훨씬 강하다는데 어떻게 계획에 성공하겠습니까 연금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상 일에는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문제를 덮고 그런 것을 어떻게 성공시키죠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회의 여러분들 또아리를 떨이고 있는데 뭘 가지고 계획을 할 겁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겠습니까 공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여야 국민들도 편안하고 국민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고 해 가지고 뭡니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여러분 하는 거지 바쁘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 겉옷 붙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바빠도 팬티 입고 여러분들 겉옷 붙어 입고 속옷 붙어 입고 그다음 겉옷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리 바쁘다고 여러분들 겉옷 붙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본과 권력과 근간은 선거 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을 그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겠죠 이렇게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은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상화됐는데 연금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정신이 나간 생각이죠 노동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정신이 나간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입니다 의회가 저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2024년도 총선에서 이기면 된다 아니 좀 배운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된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이깁니까 선거 결과는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개피를 안 보지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으면 뭡니까 타이밍이 문제지 축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제대로 개혁해보겠다는 의지가 밖에서 보기보다 훨씬 강하다 당연히 대통령직에 앉았으니까 나라를 제대로 반석해 여러분들 안치하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앉힐 거냐 이야기죠 팬티부터 입혀야 되지 외투부터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발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방 놓지 않는 당대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윤심을 밀어 가지고 김연희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기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글에서 보신 분들의 이 관찰기는 저는 글을 많이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찰기 타인의 관찰기에서 많은 메시지를 받는 거죠 내가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고 이게 아마 윤심을 가지고 김기현 씨를 밀어붙이면 또 반작용이 굉장히 클 겁니다 모든 권력에 이르면 행사할 때는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기자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말을 곱씹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할 실마리가 보입니다 특수부 검사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 속에서 움직인다 속도전 행태의 강제 수사를 통해 흐름을 일구해 자각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생에 그렇게 살았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국가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야기입니다 특수통 여러분들 출신처럼 일구의 국민들을 어떻게 자각하냐 이야기죠 그게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따져야 그대 나중에 개피를 안 본다는 겁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과감하고 빠른 수사가 특수부 검사 윤석열의 최대 강점이었다 검사 윤석열이 국정원 대권을 살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것은 상부가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수사팀을 해방 묻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하고 결별하는 거나 이준석 전 대표하고 결별하는 것에서 얘기 나오네요 윤혁 간 측에서 적극적 중재에 나서지 않았던 점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읽힌다 뭐 어떻든 뭐 그냥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의 체질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사람하고 4 5년은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유야무야될 겁니다 연금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연금계획 노동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표계산에 익숙한 정치판에 있는 인간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하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인 겁니다 첫 단추를 이 사람들 한번 보시죠 민주당 대검찰청 항의 방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대장동 특검 압박 이게 박범계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이 양반도 다 부정선거회가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4.15 총선에서 제가 뭐 박범계 의원의 맹예를 훼손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다 분석해보게 되면 박범계 후보한테도 국힘당의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20% 정도를 빼앗아가지고 박범계 의원이 먹어치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나오잖아요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 문제를 입을 담을 걸로 봅니다 기대를 저는 전혀 안 가집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서 좀 일찍부터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정치검사다 그러니 뭐 여러분 기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검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택적 수사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 수사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수사 안 되는 것이다 공정이고 정의고 뭐 이런 거 다 해보는 이야기고 수사 안 할 거다 그래서 윤석열 하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는 밝혀질 가능성이 없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이 다 선관위와 한 표가 한데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안 밝혀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힘당이 뭡니까 발강을 하더라도 2023 총선에서 건수한 차이로 적으나 크게 지겠죠 왜 이 양반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2016년부터 합동작정을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으니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개혁을 해 무슨 개혁을 해 어떻게 해 2024년 총선에서 대충 개혁이고 그럼 그 다음부터 권력의 하상길이 시작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026년입니다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러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번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국힘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첫 번째 공직선거부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뭡니까 모든 선거를 다 만진 사람들인데 뭘 뭡니까 2026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임으로 뭡니까 우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웃기를 소리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가 들어가겠죠 이 좌익들이란 것은 없는 죄를 수없이 만들어서 감방을 집어넣는 것이 전공 분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감방 가겠죠 뭐 그리고 그때 후회하겠죠 뭐 그 정도 수를 볼 수가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박범계 보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오래 갈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감방 갑니다 지금 장관들 절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스타 장관이 있습니까 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몸 사리고 적당히 하고 그냥 뭡니까 장관 해먹었다고 나가면 땡인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다시 권력 잡으면 위권을 물고 늘어지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나라 잘 되자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하는 거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일상의 매일 업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편한 과제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래서 먼 시각을 보기가 힘들겠죠 감방 갑니다 이 친구들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뭐죠 위중하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없는 겁니다 한참 먼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어떻게 도덕질하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 도덕놈들 시리즈 통해 밝히겠지만 뭐 무자비하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문제를 그냥 덮고 내 퇴임 이후에 편안할 거다 괜찮을 거다 어떻게 나는 참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죠 문제 인식 능력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1권 2권 3권 4권 맞추고 5권 2권 3권이 3구 대선 조작을 다루고 4권 5권이 지방선거 조작을 다루고 6권 7권이 전국 교육감 선거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8권이 2021년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다루고 그야말로 바닥까지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선거 문제 이 해결 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감방 갑니다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제 좌익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50년 100년 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공병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밑바닥까지 지금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마치고 또 뭡니까 글 쓰지 않겠습니까 바닥까지 여러분들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선거를 도독질하는지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할아버지 간에 뭡니까 다 감방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박범기나 이런 사람하고 달리 얼굴이 좀 막지 않습니까 제가 박범기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586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말아 먹을 것 같아요 천재 1호의 기회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쪽에 실수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가장 중요한 어쩌면은 뭡니까 대한민국 문제의 95%나 99%에 해상하는 선거 부정 문제를 안 다루고 넘어가겠다는 순간 그것도 끝나고 대한민국도 끝난 겁니다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에는 전후가 있고 경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중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가벼운 것을 계속해서 뭐죠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하겠다 그거는 그야말로 외투 입고 팬티 입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꼴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의 꿀단지가 달콤하니까 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운명에 차하게 될지가 전혀 눈에 안 들어오겠죠 비극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